야디 말도 안 돼 뭐가? 뭐가 말이 안 돼? 에휴, 아니 아무것도 하네. 야, 너 정말 같이 안 갈래? 차 타는 거, 밥 먹는 거 다 해결해 준다 내가. 무전 여행 할 거라며? 그래, 그러니까 무전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거지. 자식은 어려움을 소리하고 있어. 야, 나 선배들한테 귀동량으로 들어오는 거 봐놔. 나도 한 번 부딪혀보는 거야. 뭐 남들 다 아는데 나랑 못할 게 뭐냐. 남들이 집에 내려가고 있어. 갑자기 집안일도 몹시 궁금해지고 그런다. 왜? 그럼 내려가 있어. 나는 남해안을 한 바퀴 쭉 돌고 천천히 내려갈 거니까. 너 지금 남해안이라고 했어? 어, 한류수대도 볼 건데. 설마. 뭐? 돈이 있으면서도 무전적인 척하다고 묻는 거냐? 야, 알잖아 내 주머니 먼지 밖에 없다는 거. 남해안? 남해안? 너 왜 이래 애가? 너 미연이랑. 걱정하지 말아요. 안 가기로 했다니까. 정말? 그만 믿어도 되지? 이모한테 물어보세요. 오늘 내 친구들 앞에서도 남해안 이야기는 더 안 했으니까. 친구들 누구? 아니, 집에 와서 만난 거야? 이모한테 물어보라니. 그래요. 귀나미, 규태, 여드름 다요. 걔네들이 우리 집에 왔었단 말이야? 어때? 아니, 아니 그럼 네 이모는 왠종일 집에 있었니? 내 친구들은 나보다 이모하고 더 친한걸요? 아니, 세상에. 여자들만 산다고 허가 난 집에 왜 남자애들이 그렇게 드나드냐고 그러겠다. 이웃에서 알아봐. 뭐가 되는지. 걔들은 다 내 친구들이에요. 네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니 안면이 친구라고. 뭐? 내가 친구면 친구예요.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. 이거 사. 남자하고 여자인데 친구를 무슨 친구. 처럼 소리 작작하고 앞으로는 제발 좀 그러지 말아. 그럼 난 여자친구하고만 사겨요? 그래야 탈이 없지. 후남이 여자친구인데도 엄마는 싫어하세요 뭐. 걔 아이에 좀 애가 별나니까 그렇지 뭐. 난 엄마가 답답해요. 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. 남자고 여자이기 이전에 그게 같은 사람이고 그냥 친구잖아요. 니가 아직은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. 세상에 천사들만 너울너울 살고 있는 거 아니다. 나도 사람 보는 눈은 좀 있어요. 음 그래.